W1을 읽었다니 W1은 위 아이가 위 발좀 보여달라고 자 발을 왜 발을 왜 이 시발라마 형 발 깨끗해 부산좀 뜯기면 어딥니까 발 깨끗해 요건 입어서 할때 병발바가 찢어진거고 위대한 님 팝콘 100개 고마우기 싸울 때 주먹만 쓰는데 왜 발을 다쳤냐고요 이거 7살때요 이거 저거 놀이터에서 맨발로 뛰다가 병에 찢기세요 자 아침에 위 위 왼수에 사람의 일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면 오히려 불만을 가질 일도 없다 인내는 무사 장구의 근본이고 분노는 적이라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모른다면 반드시 해가 미치게 된다 오로이 자신만을 탓할 것이 아니며 남을 탓하지 말아라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자기의 분수를 알아라 마음의 욕심이 차오를 때는 빈공했던 시대를 떠올려라 분리위의 인술도 무거우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알았소 알았소 아침부터 취하셨소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풀립위의 인술도 무거우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벌써 너무 무거워 떨어 짚었어요 저 밑에까지 뭐 바닥을 찍느냐 왕이 되느냐 대하나 아닌 왕이 되어라 라고 신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도 그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가지고요 뭐 필요 없어요 그냥 그만 조개시고요